자,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릴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그 떨리는 감정들, 그 공포를 잠시 잊을 수 있도록 제가 위로 차원에서 글 한 편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글은 앞으로 내년 1월쯤에 제 여행 철학 에세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서문이고 첫 단락입니다. 나머지 글들은 제가 쭉 뽑아올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글을 통해서 나도 대학생이 된다면 멋지게 혼자 배낭여행을 떠날 거야 라는 그런 기분으로 남은 시간 조금은 힘들지만 이겨내라고 응원의 그런 메시지로 이 제 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 20년 이상 동안 세계 50여 개국을 혼자 배낭만 메고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이 속에 여행과 인생과 철학과 문학을 녹여낸 한 400회짜리 정도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꼭 책은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힐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제로는 여행, 그 떨림에 가나요?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여행이라는 걸 제가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는 걸 어떻게 비유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결국은 수능 혼자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강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방랑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고독하면서도 황홀한 운명의 몸짓이다라는 겁니다. 고독하다는 건 슬플지 모르겠지만 혼자 떠났을 때의 그 즐거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막의 추위 속에서 별들의 따뜻함을 건졌고 아마존 밀림에서 악어의 눈물과 마주쳤으며 페루의 갈대섬 위에서 떠도는 작은 섬이 되었다. 그리고 베트남 원시 부족에게서 원초적인 사랑도 얻었다. 늘 외로웠으며 이방인이었다. 자, 저는 이제 사막 투어도 했었고요. 꼬마아이랑 한 일주일 이상을 아마존에 가서 직접 악어 탐험도 했었고 페루의 띠띠까까 호수라는 원시민들이 사는 갈대를 엮어서 만든 호수에 떠도는 삶 그런 삶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었고 또 베트남에서도 오지, 사람들을 오지 않는 오지 부족의 그런 젊은이들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늘 외로웠고 그들로부터 본다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쨌든 혼자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늘 당당하면서도 즐겁게 오히려 고독한 그 고독을 즐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오는 불안감은 오히려 당당하게 수용하고 그러나 수능날 나는 이겨낼 수 있고 정말 수능날이 나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의 방랑은 안락한 삶의 방식을 거부한 벌 고독한 유배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편안하게 남들처럼 앉아서 그냥 쉬면 되는데 구태어 배낭을 메고 오지를 그것도 불안하게, 혼자서 이때는 제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서 혼자 갔을 때는 어떻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대학생 때, 대학교 졸업했을 때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푹 꺼진 소파에 나의 육신과 영혼을 가두지 못한 제 값을 치렀던 것이리라.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있는 그 자신이 좀 싫었거든요.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고 저를 오지나 위험한 속에 던져놓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가는 힘을 키워보고자 자꾸 오지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천상에서 버려진 것이 결코 슬프지는 않았다. 푹 꺼진 소파, 편안함, 이걸 저는 천상으로 비유한 겁니다. 천상의 규율을 따르는 것보다 편안하게 쉬는 것, 일상에서의 삶입니다. 그것보다 바람같은 영혼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가 떠난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오히려 고독하고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20년 동안 배낭령을 통해서 자처해 왔다는 거죠. 이렇게 배낭령 이방인으로서 고독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지금 일상의 삶에 너무 규율화된 삶에 지쳐서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 감정을 담아낸 거고요. 이거는 이 서론, 서론 부분, 여행 그 떨림에 가나이라는 서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아, 체인호가 어떤 식으로 혼자 50개국을 변환경을 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왔는가를 엿보게 될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이 글을 통해서 잠시라도 여행을 꿈꾸면서 쉬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이 여행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나는 대학에 합격할 거야. 그리고 멋진 대학생이 될 거야. 라는 꿈도 함께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